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협 변호사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사법심판대에 세워야 된다. 민주당의 얘기가 아닙니다. 야당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보수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과로 안 된다. 김건희 여사가 수사를 받고 사법적 심판대에 서야 된다. 글쎄요. 그래야만 보수를 구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를 제물로 내놓지 않으면 보수가 무너진다. 그럼 보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를 내놓아라. 동아일보 이기용이라고 하는 이 논설 칼럼니스트가 김건희 사법심판받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 초토화시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사설을 썼습니다. 김건희 수렁에 빠졌다. 사법심판대에 서는 게 유일한 탈출구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놓고 왈부하는데 사과 다 부질없다. 필요없다. 사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때가 한참 지나버렸다. 유일한 방법은 사법심판대에 세우는 것이다. 3년 넘게 대선 때부터 김건희 여사가 보수를 욕보이고 있다. 여사 문제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맞습니까? 명품백 수술 같은 참담한 일이 공개됐다. 전당대회 문자 공개 대통령실 이전 공사 뭐 아카라니스 업체 선정 논란 공천 개입 이런 것이 막 터져나온다. 공사 구분을 못한다. 아무데나 낀다. 글쎄요. 보수는 저는 오히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들이 다 맞는 것 같지만 카더랍니다. 카더라.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더라. 여사가 인사에 개입했다더라. 여사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더라. 그러니까 여사를 재물로 내놔라. 보수가 망할 수 없다.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사를 재물로 내놓으면 보수가 흥합니까? 지금 동아일부뿐이 아니라 말이죠. 조선일부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뇌표 이탈로 막았지만 다음에는 못 막는다. 우리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번에는 못 막는답니다. 그러자 신이 났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재발휘하겠다. 이번에 부결되자마자 또 추진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겠다. 김건희를 반드시 재물로 바치겠다. 여기서 여러분 광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한 어떤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가 생활하지 않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왜 4년 국외의식이나 그 어목한 깜빵살이를 했는가? 대한민국이 가진 그 잔혹성. 그게 어디에 있냐면 남성 중심 사회. 남성. 뿌리 깊은 여성 비하. 대통령이 될 때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손 한번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욱하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성이 대통령? 치마 입은 여자가 대통령을 한다? 이 김무성이나 이런 것들이 쌍욕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말이죠. 그야말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능력에 따라서 어떤 직책을 맡고 어떤 일을 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만약에 남자가 무슨 여자하고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그거는 훈장이 돼. 그래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우리 김부선 씨하고 너 불륜을 했다. 그건 김부선 씨가 또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처음에 조금 떠들었지만 이재명한테 큰 타격이 안 됩니다. 그것도 멋지게 연애한 것도 아니고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말이죠. 상당히 뭔가 이재명한테 당한 듯한 느낌. 그런 걸 얘기하는 데에도 김부선 씨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재명이 곁에서 이런저런 배소연이라든지 김현지라든가 만약에 여자 옆에 그런 남자들이 있었다면 난리 났을 거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는데 정윤회라는 애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가 언제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그 이전부터입니다. 정윤회 문건이라는 거 십상시 어쩌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옆에 정윤회가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둘 사이가 어쩌다. 최태민이가 어떻다더라. 거기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최태민하고 어쩌고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단들. 왜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최태민하고 그럴 니도 없고 정윤회하고도 그럴 니도 없지만 가사 정윤회하고 뭐 했다 한들 박근혜 대통령이 유부녀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개들하고 뭐 해가지고 나라를 바라먹었습니까? 뭐 했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도 보세요. 처음 시작되는 공격이 줄리잖아요. 성형이잖아요. 아니 지들도 다 성형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성형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형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트로트 가수 있어요. 장구치는 애. 박서현인가? 걔는 스스로 성형 엄청 많이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성형 전 얼굴과 성형 후 얼굴을 보면 정말 이건 완전히 상전 벽해야. 그래도 그럼 성형했으면 그럼 TV 안 나와야지 그렇게 성형한 애는 그렇게 왜 그렇게 인기가 많고 아 예쁘다 예쁘다 난리 났어요. 박서현 다 좋아합니다. 성형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남자는 성형해도 여자들이 좋아해야 되는 거고 여자가 성형하면 성괴가 되고 아 쟤 성형한 거야. 원래 못생긴 애야. 그럼 박서현이는 원래 못생겼는데 왜 얘기 안 합니까? 남자는 성형해도 상관없고 남자 과거는 상관없고 여자는 성형하면 안 되고 여자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가 있으면 안 되고 줄리라고 하는 건 있지도 않는 거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를. 그다음에 지금도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를 많이 해본 분이 아니고 인맥도 쫓고 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업하던 분이고 인맥이 더 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좁은 안목이나 시야를 김건희 여사가 또는 인맥을 김건희 여사가 이걸 좀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긍정적으로 보면 되는 거지 김건희 여사가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뭘 어떻게 했다. 딱 드러난 게 뭐 있습니까? 그렇다더라. 그렇다더라. 아니 김건희 여사라고 해서 그럼 손발을 다 꿰매고 있습니까? 입을 갖다 꿰매고 손발을 다 묶고 있습니까?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 할 것 없이 이 보수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를 제물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럼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면 차장면 특검법 다 통과되고 할 텐데 그럼 특검법 통과되어서 이것저것 다 뒤지면 예를 들어 탈탈 털면 털어서 먼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이기용 씨는 그러면 털어서 먼저 안 날 자신이 있어요? 우리 조선일보에 기자님들은 국장님들은 사장님들은 털어서 먼저 안 날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범죄가 있어서 수사를 하는 거지 수사를 해보자. 일단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문이 안 좋으니까 일단 수사를 해보자. 그럼 뭔가 나올 거 아니냐? 그게 그게 수사의 방법입니까? 그게? 그게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녀사냥. 지금에 와가지고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슬슬 속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은 인정을 안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냥한 게 누굽니까? 바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보수 언론들이 더 앞장섰던 거예요. 그런데 보수 언론이 앞장서는데 거기에 김무선 같은 자들이 조선일보와 특별한 관계라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같은 자들, 유승민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보수 언론들하고 뿌리 깊게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보수 언론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정치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주고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다시 말해 이해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냥 보수 언론이 볼 때는 꼬아온 보릿작인 거야. 정확히 여러분들, 국민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 강신업TV를 보면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정치인들 중에서 많은 수는 이 보수 언론들하고 이해관계가 딱 얽혀 있어요. 사도래 8촌이고 좀만 들어가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국민이 선택한 사람 아닙니까? 기존 정치인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하던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모셔다가 대통령으로 앉힌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기존 어떤 프레임이 아닌 그런 분을 모셔오다 보니까 보수 언론에 맞는 사람을 모셔오면 어떤 사람을 모셔와야 되는지 알아요? 여성도 무슨 좋은 대학교 나오고 무슨 미국 가서 유학하고 집안이 좋아가지고 아버지는 뭐하고 이런 사람만 좋아하는 거야. 이 보수 언론들은. 이 보수 개돼지들은 집안이 좋고 좋은 학력을 갖고 뭔가 흠이 하나도 없고 겉으로 올 때 화려하고 이런 사람만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얘들이 볼 때는 김건희 여사는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지들 수준을 안 받는단 말이야. 무슨 경기대학교를 왔다 그러는데 경기대학교? 아니 경기대학교를 왔으면 어때요? 초등학교를 왔으면 어때? 노무현이는 마누라가 말이죠. 중학교예요. 중학교 졸업. 아니 그리고 또 문재인 마누라도 제대로 성악과를 왔다는데 노래 부르는 거 봤지 않습니까? 걔들은 그걸 갖고 문제 삼지를 않아요. 걔들은 적어도 그런 학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력이라든지 경력 갖고 문제를 삼지 않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초등학교 정식 학교가 나머지는 검정고시 아닙니까? 대학교 나왔다고 하지만 그거는 대학교라고는 알다시피 정교 학교가 아니에요. 정교 학교 교육을 안 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이에 대해서는 그걸 문제 안 삼아? 이재명이는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이야?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그럼 역경을 딛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렵게 살았어요. 어머니가 말이죠. 자식 건사하느냐고 그야말로 허드렛일을 하고 손에 흙을 묻힌 겁니다. 그럼 손에 흙을 안 묻히면 그 많은 자식들을 건사할 수 있어요? 대학에 보내고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 상태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대학 다닌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여자가. 그러다 보니까 경기대학교 갔다가 또 더 공부 좀 하고 싶어서 학사도 따고 석사도 따고 박사도 따고 끊임없이 노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하려는 사람은 말이죠. 이 먼지가 묻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먼지가 안 묻죠. 사업하는 사람 그리고 공부 계속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먼지가 묻었다고 합시다. 그 먼지가 묻은 것은 여자는 안 되고 남자는 먼지가 묻어도 그것은 역경을 딛고 일어난 훌륭한 사람이고 여자가 먼지가 묻으면 야! 여자가 왜 먼지가 묻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마녀 사냥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김건희 여사를 또 이 광란의 구판에 제물로 바치겠다는 겁니다. 이래도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분명히 얘기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처벌은 대한민국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말이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국 같은 나라에서 그래서 바로 미개한 나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사를 뜯어먹는 나라다. 그렇게 영국 BBC에서 방송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때 보면서 그다음에 광란의 크롭 있지 않습니까? 마야 크롭 이런 거 보면서 그때 그런 거 보면서 말이죠. 완전히 대한민국 미친 나라다. 이거 제대로 된 나라냐. 제사를 뜯어먹고 있는 미친 나라다라고 지금 그렇게 방송을 하고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우리나라에 국의선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국권이라든지 원래 영국 같은 나라는 진해 나라 빼놓고는 또 백인종 빼놓고는 다 인정을 안 해요. 속으로 아주 흑백 차별 같은 건 심하고 영국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귀족이 있고 왕족이 있고 이 평민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놈들이야 그놈들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겉으로 민주 민주 지들끼리 민주주의 무슨 뭐 흑인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한테 어떻게 했어요? 영국이 여성이 투표권을 빨리 준 줄 아십니까? 흑인들한테 투표권을 빨리 준 줄 알아요? 안 줍니다. 지네끼리 민주야 사실은 떼놓고 보면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게 뿌리 깊은 여성 혐오 여성에 대한 비하 이런 것들이 다시 김건희리를 갖다가 제물로 시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이 그렇게 죄가 많은데 그럼 이재명을 제물로 받지 않으면 왜 얘기 안 합니까? 김정숙을 봅시다. 김정숙이 얼마나 좁팔린 짓을 많이 했어요. 아니 비행기 트러브가 올라가는데 지가 대통령보다 앞에 올라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열을 만든 다른 나라 다른 나라 우리나라가 아니라 사열을 봤는데 대통령보다 앞에 나가서 걸어가고 그럼 그 국민들이 저 여자가 대통령인가? 그래도 그거는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도 그건 뭐라고 안 해. 말춤을 치고 개지랄 떨고 체코에 가서 뛰어다니고 사내로 옷을 입고 해 입고 그다음에 타지마를 전용기를 타고 가고 그야말로 그 수많은 정말 흑역사는 그대로 놔두고 김건희 여사가 뭐 했다 하더라 이 소문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잡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104석 지금 4석이 이탈했는데 이 4석은 다시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4놈만 더 이탈하면 이제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김건희 여사가 무너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할게요. 김건희 여사가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나온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반대했으면 대통령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김건희 여사가 무너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앙일보니 보수 일간지들 여기서 동아일보니 조선일보니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놓고 반대를 못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언론의 눈치를 안 보잖아요. 과거에 이 보수 언론하고 어떤 관계도 없단 말이에요. 국민항을 생각해 보세요. 국민항이 개혁한다고 신돈을 내세웠다가 역으로 당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개혁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거야. 지금 저 보수 기생충들의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을 잡으려고 지금 김건희 여사 공격을 시작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지금 피가 끓습니다. 강시럽TV입니다.